TV2P는 인서트를 쇠기형으로 설치하여 강력한 체결 구조는 물론 정확한 즉각 가공이 가능한 신개념 체결 방식의 공부입니다. 체결면을 넓게 설치하여 안정적인 체결이 가능하고 2단 여유면 설치로 절삭락의 파손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으며 강력한 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밀한 인선 품질로 보여주는 우수한 즉각도와 강한 체결은 설비 상태로 인한 불안정한 가공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TV2P만의 고경사 칩 브레이커는 칩 유동성을 개선하였고 하이 헬릭스 인선 구조로 절삭 저항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가공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한 절삭 저항 취소와의 따른 뇌 집행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TV2P는 범용 칩 브레이커 MM, 주철, 경철삭 전용 칩 브레이커 ML, 알루미늄용 칩 브레이커 MA로 구성되어 있으며 샹크, 커터 타입, 08, 17 사이즈의 두 가지 라인업으로 다양한 가공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코오로이의 탄겐셜 밀린 공구 TP2P 이제 완벽한 가공을 위한 코오로이의 새로운 혁신이 시작됩니다. 코오로이